안녕하세요.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입니다. 먼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모든 장애인분들과 장애인 단체, 자원봉사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여 정부 포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소외계층의 알권리, 볼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TV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20회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의원들의 선출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복지TV가 정책토론회에 농아인의 알권리와 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자별 수어통역사 1대1 배치를 앞장서서 활동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전국의 농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복지TV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아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수어는 2016년 한국수어언어법 시행 이후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의 또 다른 공용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2월 3일에는 제2회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우리 농아인들은 한국수어의 봄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수어의 봄이 오면서 전국의 농인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듯 장애인 복지의 봄을 맞아 전국의 장애인들이 축하하고 기뻐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